시그마 말도 안 돼! 이상 수치잖아! 킬레우에아산의 수치가 너무 높아! 시그마가 관련됐을 거야! 네, 그럼요 여왕님! 정 원하신다면 스폰지 케이크는 먹을게요! 차도 좀 주세요! 큰일 났네! 네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! 여긴 나한테 맡겨! 너희 우주를 피신시켜! 어서! 너희 시그마 그룹의 사유주의 무단 취미패드! 나 말이야? 시간을 끈 거라고? 시간도 못 끈었잖아! 그러니까 다른 수를 써 봐! 너희 둘이 합체하는 거야! 알았지? 뭐라고? 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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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!